문학이론, 문학사 중에서 농민문학 내지는 농민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민문학 그러면 시도 있을 것이고 소설도 있을 것이고 희곡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중에 소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농민소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민이 나오겠죠. 그리고 농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농민소설과 농촌소설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농촌소설은 그냥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속에 인물이 농민이 나오는 거고요. 농민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어떤 현실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한가롭고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삶의 현장 자체를 다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다툼과 갈등과 그 다음에 사회구조의 어떤 모순과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대별 양상을 잠깐 본다면 우리가 농민문학 내지는 농촌, 농민소설이 나온 것이 1920년대부터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크게 세 개의 패턴으로 갈래로 갈래? 분야? 분류? 세 개의 경향, 경향이라고 하잖아요. 세 개의 경향으로 보고요. 조금 더 쪼개면은요. 다섯 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 20년대, 3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는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냥 60년대 이후. 그 다음에 20년대는 다시 프로계열, 프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문학,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문학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는 계몽형 소설,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대는 박영준과 그 다음에 김유정,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 이무영도 우리가 볼 수 있다. 60년대 이후로는 김정한 같은 소설가가 이제는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념지향적 전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20년대를 보겠습니다. 20년대는 크게 두 개, 저항형과 계몽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요. 농촌을 어떻게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농촌을 어떻게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형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현실 내지는 부정적인 기득권층, 가진 자, 당신은 일제라든가 아니면 마름이겠네요. 이런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보느냐에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저항형은 사회구조의 모순에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부계층인 민중이 내지는 농민이 상부계층,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구조적으로 모순인 상부계층을 어떻게 해야 돼? 깨부셔야 돼. 극복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부계층인 농민들이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이게 바로 해피버스데이, 위아드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경향파 문학, 프로리얼리즘 계열의 문학이로서 이기영이라든가, 이기영이라든가 조명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잠깐 본다면 밑에 볼게요. 일제식민지하의 농촌이 겪고 있는 황폐화, 급속한 계급분화,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 그리고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뭡니까? 이분법적이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기영과 조명이, 그 다음에 김남천이 있다. 이기영의 대표적으로는 민촌, 고향이고 조명이의 대표적으로는 낙동강, 그 다음에 김남천의 대표적으로는 생일 전날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명이 같은 경우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소설을 당시 임화라는 평론가가 자연 발생적 문학으로부터 이른바 목적의식적인 문학으로 방향전환이 논의될 시기에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이다. 라고 호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발생적 문학이라는 것은 최서해부터 시작해서 신경향파문학 내지는 경향파문학, 처음에 이 사회구조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 하고는 어떤 그 원인, 근본을 탐색하기보다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그냥 그것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문학작품의 계열에서 목적의식적, 즉 뭐야? 목표를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거. 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는 목적에 걸맞게끔 다같이 함께 일어나서 노동자, 농민들이 일어나서 대동단결하여 그 다음에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해야 된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시기에 시 적절하게 나온 작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해결 방식인 폭력, 방화, 살인. 이것은 매우 절제가 돼 있고요. 오은의 작품 속에 시가 들어가는 등,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이성이 들어가는 등 해가지고 향수와 서정성까지 획득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몽형 소설이에요. 개몽형 소설은요. 이광수의 브나로드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광수의 흙, 당시 동아일보사가 중심이 되어버린 브나로드 운동의 문학적 결실로서 농민을 개몽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발표했다. 이게 개몽형 농민 소설의 기본 자세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흙, 시문의 상록수, 이무영의 먼동이 틀때, 이기영의 귀농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뭐가 문제냐? 분명히 이 농촌이라고 하는 현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 농촌이라는 현실은 지금 불합리한 거야. 그런데 그 잘못되고 불합리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까 같은 저항형은 사회 구조의 모순이라고 봤다면 이거는 농민 개개인의 게으름으로 본 거예요. 환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못 배웠어. 예를 들어서 신문의 상록수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신이 아이들을 예배당해서 가르치는 장면이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아이들은 무지 몽매하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몰라서야. 이건 사회 구조의 모순이라기보다는 어떤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생활 환경, 소득증대사업, 문맹퇴치운동, 기타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농촌의 궁핍한 현실은 농민의 무지와 게으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뭐 해야 한다? 개몽을 해야 한다. 개몽을 하기 위해서 지식인이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식인 내지는 주인공은 가르치는 자, 도와주는 자, 베푸는 자죠. 농민은 무식한 자, 모르는 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어떤 상하의 이분법적 관계를 갖게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형이라든가 개몽형은 둘 다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은 같지만 당대 현실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현실지향형 전개, 현실성향의 농민수술. 이거는요, 아까같이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그 자체, 농촌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농촌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농형과 이농형. 귀농형은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농형은 농촌을 떠나는 거죠. 즉, 도시에 있던 인물이, 이 인물이 농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도시지식인의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건 농촌이 좋으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나쁘게 느껴졌어. 좋으니까 들어가지. 그러니까 농촌과 농민의 삶에 대해서 뭐예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무영이라고 하는 소설가이다. 이무영이라는 소설가의 제1과 제1장이라고 하는 작품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문사 기자인 주인공이 농촌으로 돌아갑니다.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몽의 대상이나 불쌍함,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감동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어떤 가난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가난한 모습은 놔두고 농민으로서의 아버지가 보여준 희생정신이라든가 땅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흑과의 교감을 보여주는데 치중을 하게 돼요. 여기서 문제죠. 이전의 작품은 농촌을 부정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면서 바꾸려고 하는 데 노력을 드렸다면 이건 농촌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다만 당시 가난했던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형상화하지 않고 낭만적으로만 그렸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게 그냥 고무풍선 같아요. 이쪽을 강조하면 저쪽이 부족하고 저쪽을 강조하면 이쪽이 부족하고 이무용의 소설은 그래서 어떤 도피적 문학이다라는 오명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농촌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겠다. 다음은 이농형이에요. 이농형은 간단해요. 뭐야? 농촌이 살기 힘들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진건의 고향 같은 경우는 농민 소설은 아니지만 거기서 관찰대상인 그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농촌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저 북간도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 일제시대의 어떤 탄압과 수탈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농민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계속 나옵니다. 왜? 일제시대 자체가 어찌 본다면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선 농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힘들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농형 소설은 농촌이 나오면 다 이농형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60년대 이후 소설입니다. 사실 45년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농촌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거와 관련된 작품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까지 그래낼 정신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1960년대를 넘어와서 후반으로 넘어와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촌향도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농촌의 어떤 황폐와 붕괴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했던 것이 바로 하근찬이라든가 박경수, 이문구라는 소설가들입니다. 특히 이문구는 우리 동네 시리즈 그래서 우리 동네 황씨, 우리 동네 김씨, 우리 동네 리씨 해가지고 우리 동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농촌의 어떤 붕괴된 모습, 근대화되면서 황폐해져가는 모습들을 아주 첨예하게 그러면서도 해악적인 목소리로 드러낸 작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죠. 뭐냐 그러면 사실주의,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면서 농촌의 어떤 현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정한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김정한이라는 작가는 사촌이라든가 모래톱 이야기를 통해서 농촌이 직면한 현실과 그 다음에 붕괴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농민들이 어떠한 저항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사실적이고 담담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는 격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작가들은요. 실질적으로 농촌문학 내지는 농민문학, 농민소설에서 매우 주요한 작가들이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니까 꼭 한 번씩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소설 내지는 농민문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